레포트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번째 제목, 두번째 실험날짜, 세번째 조언이름과 본인이름을 써야 되구요. 네번째 실험서론 및 개요에 대해서 작성합니다. 여섯번째 실험방법, 여섯번째 실험결과와 고찰, 참고문헌 이렇게 해서 간략한 레포트 작성법을 말씀드렸습니다. 2. 실험실 사용법 1. 실험가운을 입고 실험실에 임할 것 2. 깨끗하게, 청결히 실험을 해야 합니다. 3. 시약은 버리는 곳에 버릴 것, 별도로 해서 강산, 강, 염기, 아주 위험한 시약들은 지정된 곳에 버려야 됩니다. 4. 기구를 마음대로 다루지 말 것, 유리플라스크나 다양한 뜨거운 또 달궈져 있는 기구들을 혹시나 잘못 만들었으면 화상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. 기구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다루지 말고 실험할 때 정확하게 인지를 한 다음에 다뤄야 되겠습니다. 5. 외출은 하되 장기간에 외출은 삼각할 것 6. 크게 떠들지 말 것, 시약이 공기증을 통해 많이 흡입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쓰고 또 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. 7. 청소가 해당되는 조각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둘 것 각 조별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집 가거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관이 적을 경우도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.